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어저께 김건희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화제입니다. 권양숙 여사의 발언의 맥락으로 보았을 때 김정숙 여사를 저격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권양숙 여사도 문재인 정권 내내 논란이 되었던 김정숙의 행보에 대해서 못마땅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살펴보면 어저께 김건희 여사는 권양숙 여사하고 만나가지고 한 90분 정도 환담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고 그 과정에서 두 사람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권양숙 여사 측에서는 김건희 여사에게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면 많이 참아야 할 것이다 응원하겠다 등의 메시지를 전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했다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 환담을 나누는 과정에서 권양숙 여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윤석열 대통령 뒤에서 조심스럽게 걷는 모습을 너무나 잘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를 보고 김건희 여사가 여사님을 보고 많이 배웠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공개가 되자 네티즌들은 권양숙 여사가 김정숙을 저격을 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김정숙 여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문재인 대통령과 해외 순방을 가가지고 대통령보다 앞으로 걸어 나가면서 손을 흔들며 의전을 받는 모습 때문에 크게 논란이 되었었고 이 외에도 문재인 정권 내내 김정숙이 하도 설쳐가지고 대통령이 문재인인지 김정숙인지 모르겠다라는 말까지도 나왔으며 그 외에도 김정숙은 역대 영부인들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을 하는 모습도 보여가지고 논란이 되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 때문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권양숙이 김정숙을 저격을 한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권양숙도 사실은 김정숙을 싫어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의 만남이라든가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서 권양숙 여사가 과연 남한테 저런 충고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들어요. 아시다시피 권양숙 여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데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권양숙 여사가 충고를 합시고 김건휘 여사에게 대통령 뒤에서 조심스럽게 내조를 해야 된다. 많이 참아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정치권에서는 김건휘 여사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변에서 자꾸만 잡음이 나와가지고 우려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김건휘 여사의 행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는 김건휘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의 운영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시사평론가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쌍욕을 퍼부면서 비판을 쏟아냈고 거기에 더해서 자신이 주도하는 단체를 만들려고 해가지고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살펴보면은 건희사랑의 운영자 강신업 변호사는 이번에 sns에다가 여러 개의 게시글을 올려가지고 자신하고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유창선 시사평론가를 비판을 했고 강 변호사는 지나가는 사람을 자꾸 물어봐라 강신업이 코무든 돈이나 탐낼 사람으로 보이더냐 유창선이라는 듣보잡이 헛소리라고 했다. 당신이야말로 매관 매직 세력과 한패 아닌가 어디에서 수작지를 부리고 있냐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게시글마다 xxx야 야이 xxx야 등 거친 욕설까지도 덧붙였습니다. 강신업 변호사가 이렇게 욕설까지 하면서 유창선 평론가를 비판을 한 것은 유창선 평론가가 강신업 변호사가 만들려고 하고 있는 국민연대 모임을 공개 비판했기 때문인데 유창선 평론가는 강신업 변호사가 매관 매직 척결 국민연대 회원 가입을 안내하면서 휴대폰 번호와 월 회비 만원으로 나라를 구한다라는 글을 올린 것을 지적을 했고 유창선은 단지 김정숙 여사의 사진 공개 통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이 문제라면서 언젠가는 터진 윤석열 정부의 지뢰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아무튼 강신업 변호사가 강하게 욕까지 섞어가지고 비판하는 글을 올리자 유창선 평론가는 강신업 변호사에게 반박을 했는데 유창선은 자신은 기본적으로 강신업 변호사가 추진하는 단체와 관련해가지고 돈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가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을 맡고 있는 인사가 자신이 주도하는 단체를 만들고 회원을 모집하는 일이 여러 논란을 초래할 부적절한 일이라는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런 비판이나 우려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반론이 아니라 차마 입에 담을 수조차 없는 저급한 욕설이라든가 막말을 일삼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라고 이야기했으며 강 변호사가 자신하고 관련돼가지고 올린 글들을 삭제하고 정중하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겠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모욕죄라든가 명예훼손죄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강 변호사도 다시 반박을 했는데 오히려 유창선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강신호 변호사가 결정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면서 이에 관련 글을 삭제하고 정중히 사과하라라고 요청했는데요.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네티즌들이라든가 정치권에서는 현재 우려스럽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김건희 여사의 행보가 공식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관리해왔었던 주변에서 이런 잡음이 나오는 것 자체가 김건희 여사에게는 좋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번 기회에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공적 조직을 통해서 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조차도 김건희 여사의 조용한 내조의 범주는 이미 지났고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 해야 되는 행보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를 전부 다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가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건희 여사를 공식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이 대통령실에 충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현재 대통령실 부속 비서관실에서 김건희 여사를 돕고 있는 인력이 3명 정도인데 이들은 평소에 윤 대통령 관련 업무를 주로 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김건희 여사를 돕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양금위원 내 대변인은 의원들이라든가 국민의힘 의원 배우자 모임 얘기를 들어봐도 김건희 여사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이 증원되어야 한다는데 뜻이 모이고 있다고 이야기했고 하태경 의원도 영부인의 활동이 사적으로 방치가 되면 오히려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고 특히나 측근 조직을 둘러싼 문고리 권력 논란 등 또 다른 잡음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국격관리 측면에서 영부인의 존재는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고 영부인의 격을 고려하고 혹시나 모를 정치적인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공식적으로 보좌할 수 있는 제2부속 비서관실 등의 이런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해드린 대로 김건희 여사의 팬카페 건희 사랑을 둘러싼 잡음이 지금 한두 번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건 말고도 지난달 29일에 건희 사랑 등에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찍은 미공개 사진이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커진 적도 있으며 당시에 대통령실 공식 라인에서 조차도 이 사진을 누가 찍었는지 어떠한 경위로 공개가 되었는지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해가지고 혼선이 이뤄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일은 지난 12일 영화 관람 뒤에도 반복이 되었는데 당시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공식 사진이 배포되었지만 팬카페에는 대통령실도 알지 못했던 미공개 사진이 따로 올라와가지고 논란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요새 김건희 여사의 보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대통령실도 좀 부담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걸 언제까지나 조용한 내조라고 선을 그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공식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지금보다도 활동이라든가 노출 횟수를 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약속을 했었던 영부인의 활동을 확실하게 줄이고 조용한 내조에만 집중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선택 중에서 대통령실이 선택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영부인의 활동이 어느 정도는 정해져 있고 이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조직이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영부인의 행보가 공개가 되는 것이 낫지 지금처럼 주변에서 마치 사조직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런 잡음이 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